강민경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? 정승환의 너였다면 강민경 씨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? 제가 정승환 씨 되게 팬이에요 그래서 많이 듣고 그래서 오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서 강민경 씨가 부르는 너였다면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한번 더 빠르게 안전적이었어 어떻게 이루카씔가 이렇게 열심히 어... 왜 노래 부렸어요? 팬이에요 네... 아주onton! 영국이 너무 안전한 노래